네 심판의 총성이 물렸습니다 7경주의 우승급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자 6번 1번 6번 1번 두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번 양기원 선수가 5번 신통현 선수를 견제하면서 이제 막판 스파테이 6번 임대승 바깥쪽은 1번 양기원 1번 양기원 여유있게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광명 우수급 제6경주입니다 광명 우수급 제6경주가 출발했습니다 7번의 양기원 선수가 그대로 속도 살려나가면서 이제 마지막 한 바퀴 승부 뒤쪽에는 6번 그리고 2번 1번 순으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 1번의 김석호 선수 바깥쪽으로 5번의 이진웅 선수가 여기서 속도 내기 시작 7번과 6번 7번 6번 2번 여전히 앞서고 있고 7번 6번 2번 7번 6번 2번 그대로 결승선 통과합니다 7명의 선수들이 일제히 페달링을 시작했습니다 광명 우수급 제7경주 출발합니다 7번의 이규백 그리고 안쪽에 5번 조재호 5번과 7번 5번과 7번의 힘싸움 5번의 조재호 선수 바깥쪽으로 7번의 이규백이 나가기 시작했고 2번의 양기원 선수가 바깥쪽에서 속도 내지만 넘을 수 있을 것인지 2번의 양기원 선수의 저측이 승부 뒤쪽에 6번의 최성우가 따라갑니다 2번 양기원 선수 뒤쪽 6번과 4번입니다 2번 그리고 4번 6번입니다 광명 우수급 결승경주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7번의 강진남 바깥쪽에서 움직임 가져갑니다 강진남이 앞으로 나가고 뒤따라가는 건 2번의 양기원 바깥쪽에서 탄력받으면서 안쪽으로 들어간 7번의 강진남 7번 2번 1번 그리고 안쪽 파고드는 4번 이정석 4번 이정석이 정치기를 시도하지만 2번의 양기원이 이름 확인했고 막아섭니다 5번 나갑니다 하지만 앞까지 너무 멉니다 7번과 2번